안녕하세요. 아빅스 Q&A입니다. X32와 PC를 USB로 연결해 오디오를 PC로 입력받는 방법입니다. 사용한 콘솔은 X32 프로듀서입니다. X32에서 소리를 출력하여 메인 출력으로 소리를 내보냅니다. 라우팅에서 오른쪽 화살표로 카드아웃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웃풋 1에서 8부분을 아웃 1에서 8로 설정합니다. 참고로 X32 프로듀서의 메인 아웃은 7번, 8번입니다. 이제 PC의 소리 설정을 엽니다. 입력 설정을 XUSB 7번, 8번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믹서 출력이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감사합니다.